우리 릴리, 우리 막내 귀여움둥이 릴리예요. 아유, 운전 너무 잘한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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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. 그냥 멋있는 쪽으로 할래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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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. 좀 알러지야. 부러기. 아, 이 몸에 알러지 있단 말이에요. 알러지야. 알러지야. 알러지야, 질지야. 지금 여기 너무 귀여운 게 너무 바다로 있어요. 핑크 벽에 두건, 두건, 헤어, 이거에. 황국이야. 이동은 누구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